사기꾼 우측도 충분히 몸틀어서 바라봐주시고요 네 오랜만에 손인사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? 좀만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네 화이팅! 눈이 열어둔 파이팅입니다 리포스 그대로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주시죠 네 화이팅 가운데 다시 한번 바라봐주시겠어요? 네 왼쪽 다시 한번 바라보고 화이팅 네 기사님께 충분히 되셨나요? 네 감사합니다 시시오 씨 분 아래의 살 김위영 역을 맡으셨습니다 시간 충분히 갖고 왼쪽 먼저 바라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야구가 틀어두고 나쁜 놈들을 때려잡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예! 정면 바라봐주시면서 예 우리 싸움장 경찰력의 김위영 캐릭터 네 카리스마 마음껏 끝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른쪽도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열혈성처럼 돌아온 예영 씨의 새로운 기한 시 기대 많이 해주시죠 네 마지막 정면 다시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오늘 밤 10시 KBS E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 다시 한번 바라봐주실까요? 네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오늘 하고 오셨는데 극 중에서 어떤 모습 보여주실지 기대 많이 됩니다 이제 눈도 충분히 되셨나요?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휘영 씨도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여러분 우리 김민정 씨는 본인 여러분께서 미스터리한 사치업자 박부자를 연기한다고 합니다 김민정 씨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풍겋은 연기력으로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사회자로 김민정 씨 이번에는 미호의 사치업자로 배우시는 어떤 내용을 보여주실지 무척 죄송합니다 정면 바라봐주시면서 예 미스터리한 사치업자 박부자의 어떤 살벌한 눈빛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아우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정 씨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3년간에 굳은 신남을 가진 국회의원 후보 한상진 역을 맡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요 뛰어난 스텝의 다정한 매너까지 경기한 국회의원 후보로 극중에서 최시열 씨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면도 한번 받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원 부탁하고 계십니다 네 네 케이노 씨의 흥기결 씨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우리 정치 신임 역할 맡으셨는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좀 믿음직스러움을 꽂으시고 가슴을 손을 올린다거나 올린다거나 오늘 호석 예 김여러분 어! 화이팅!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오형몬 태이노 예 이노 도련한 정치력으로 정치에 대해 강요적으로는 서기꾼 양족극을 국회의원으로 만들 강력한 조련회 라고 하는데요 예 정면받아가지 주시고요 네 매장품마다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시청자에게 강요한 인상을 남기는 우리 김희성 씨의 활약 무척 기대됩니다 네 김희성 씨 감사합니다 네 김희성 씨 잠시 무대